오늘 어땠어? 오랜만에 유치원에 오니까 유치원에 오니까 좋지? 아침에 왜 이렇게 안 갈라 그래? 내일부터는 바로바로 언니꺼 와야겠지? 부끄러웠어 부끄러웠어? 응 뭐 했어 오늘은? 노래 불렀어? 이거 봐 노래 소리 들리잖아 이거 했어? 응 쌤이 어때? 친구가 괴롭혔어 오늘? 아니 누가 쫓아다녔어? 응 아니 아니 오늘 아무도 안 쫓아다녔어 언제 쫓아다녔어? 응 화장실은? 화장실은 갔지? 쌤이가 혼자? 응 유치원에 오니까 좋지? 응 내일도 또 오자 응 내일은 쌤이가 혼자 일어나서 언니꺼 오는거야 응 그래야지 이제 유치원 다 컸으니까 알겠지? 집에 오면 선물 왔어 쌤이 응 한국에서 운동화 왔어 응 왜? 운동화가 3개나 왔어 빨리 가볼까? 응 내일부터 운동화 신고 오자 왜? 내일부터 운동화 신자 그럼 그럼 마음껏 뛰어놀 수 있으니까 더 선생님은? 선생님 뭐? 선생님 뭐? 선생님이 멋지다고 해? 선생님 멋지다고 그러지 당연히 왜? 멋진 운동화 신고 왔는데 어디서 왔냐고 그러지 그럼 아빠가 어디에서 왔다고 얘기하는데? 쌤이가 얘기하지 응 코레아 이렇게 해야지 어디? 한국에서 왔다고 얘기하지 코레아 해봐 거긴 뭐야? 코레아 그럼 뭐야? 한국 우리나라 코레아 해봐 코레아 오랫동안 그러면 하면서 오랫동안 오랫동안 OFF